안녕하세요. 네, 세대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카메라에 안 나오세요. 아, 저 안 나와요? MC 처음이시죠? 네, 저 떨리네요. MC를 올 때마다 저랑 원우는 MC를 많이 해봐서 그렇습니다. 호시 씨, 지금 몇 시죠? MC MC. 네, 오늘 이번에 스페셜. 카메라에 안 나오세요. 죄송해요. 제가 뒤로 갈게요. 스페셜 MC를 맡게 된 호시, 원우. 에스코스입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요? 항상 MC를 찾아올 때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정말 멋진 진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멋진 진행, 그리고 매끈한 진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배님들의 옆에서 묵묵히 받쳐줄 수 있는 막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라인업이 굉장히 빵빵해요. 대박이죠. 더위를 그냥 컴백하시는 가수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맞아, 그렇죠. 아주 그냥 MC를 보면 더위를 그냥 확 날려버리는 그런 라인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죠? 네. 오늘 청아 씨. 신곡이 나오셨죠. 러브 유. 그리고 여자친구 선배님. 여름여름에. 네. 마모 선배님의 너나 해. 네. 그리고 트리플 H. 레트로 퓨처. 그리고 우리 세븐틴의 어쩌나 어쩌나. 네. 최초 공개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네. 그리고 트와이스 분들. 에이핑크, 구구단 세미나, 경리, 모모랜드, 골든차이드 무대까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이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오늘 저희 6시 엔카운트다웃. 본방사수.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 3MC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여기서 손바닥으로.